저는 광명시에서 광명광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종 목사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TV가 정말 축복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과 또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0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저여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사단의 간기한 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444년 BC,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1406년에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갈렉과 여우수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계획에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복을 주셨죠 그 셀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그래서 인생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행복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불평은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절망과 미래의 불투명을 만드는 것이죠 브라톤은 행복하기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하나가 먹고 잊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너무 잘생겨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밖에 인정하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난과 괴로웠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열쇠는 갖지 못합니다 행복의 문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문이죠 그 하나가 만족의 표현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만족하다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 기쁘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제 한번 실천해 보시죠 감사는 정말 행복으로 가는 놀라운 길이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데 가장 행복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사 레이거는 그의 책에서 감사 웃음은 빙상도 녹여버린다 불만은 불행의 씨앗이고 불만은 절망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결코 이제 21세기의 삶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평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낙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방황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승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거기에 승리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약국을 운영하는 웰렴 바이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강도를 네 번씩이나 만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낙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세계 40개 도시에 이제 건강약품, 건강약을 만드는 회사를 세우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욕기도 1장 21절에서 가장 극한 어려움이었을 때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때 그의 기적적인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노래하며 승리하게 됐던 것이죠 자 오늘 불평을 끝내고 감사하는 성공적인 사람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